시도해볼 만한 그러나 유전을 찾는 것 자체가 확률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현존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게 되면 충분하게 도전할 만한 주제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야당에서 영일만 시초가 밑빠진 독에 물붙기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십중팔구 실패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다 나오니까 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시각을 명료하게 여러분들이 전달해드리고 그것을 취사선택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제가 지질 전문가도 아닌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론을 이야기하는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다. 그거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인터뷰를 보고 내린 결론인 겁니다. 인터뷰. 인터뷰가 인터뷰는 여러분 대부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대부분 다 드러내죠. 글을 쓴다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자세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인터뷰는 대단히 파워풀한 도구입니다. 어떤 사람을 파악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좀 자기적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기회도 있지만 인터뷰는 그냥 던지면 정문적 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던지면 말이 나오면 그걸 보면 대충 이 양반이 진실했는지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성실한지 그게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조선일보에 실린 이번에 이 심청 인터뷰를 딱 보면 웬만큼 훈련된 사람들은 이번에 방한한 액터지호 고문의 거의 대부분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걸 정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 인터뷰를 참 기자들이 잘했네요. 인터뷰를 잘했는데 질문을 던지고 소위 빅터 아브레오 박사가 답하는 것을 보게 되면 대충 머리에 다 그려지는 겁니다. 이 양반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구나. 그리고 탐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구나. 그러니까 여기 첫 문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원래 저희들이 알기로는 2023년 또 2월 달에 일을 맡겼고 그다음에 5월 달에 종견된 걸로 이렇게 정보를 저는 입수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일이 계속되고 있네요. 지난 1년간 세계적인 전문가인 팀원들과 동해심에 관한 12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포인트마다 아마 그거는 이제 가능성 있는 지역을 이야기하겠죠. 포인트마다 피어리뷰를 한 뒤에도 피어리뷰라는 것은 이제 네트워크 연구팀들이 이게 이 작업들 아마 그럴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에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데 드라이브 올려놓고 지금은 같이 이렇게 같은 오피스 에서 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스위스 한 사람은 독일 한 사람은 뉴욕 한 사람은 휴스턴에 앉아가 여러분들 그 드라이브를 보면서 줌이라는 걸 다 토론할 수가 있겠죠. 한 뒤에도 불안해서 외부 전문가들의 의뢰에서 피곤할 정도로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12테라바이트니까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그러니까 그 3D 촬영을 포함해가 대륙붕에 대해서 그들은 저류함 분석에 동의하고 근원함 굉장히 양호하고 트랩도 양호하고 듣기함 양호 그러니까 아마 소위 가스전의 실체를 규명할 때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이렇게 체크포인트 1,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4개 정도를 아마 크로체크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그 크로체크를 모두 다 통과했다는 거죠. 이런 해석을 듣고도 시출을 안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이 인터뷰 보고 이 양반이 상당히 이 분야의 전문가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해왔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학의 영역이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잘 안 들어올 수가 있죠. 하기에 선거 문제를 상시하게 보이도 안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이제 이상하게 바뀌어 버렸으니까 이번 문제도 또 마찬가지죠. 이 보시게 되면 기자들이 분석과 검증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석유공사로부터 지난해 2월 2023년 2월 달에 12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넘겨받았고 2, 3시간짜리 영하 3천 편이 넘는 분량이고 분석 결과를 검색해 최대 규모 광고란 남미 가이아나 광고 분석지와 비교해 보니 영일만의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었다. 그때는 기술이 좀 낙후됐으니까. 먼저 탄성파 데이터의 품질이 뛰어났고 남미 가이아나 광고 데이터가 1950년대 흑백 TV라고 하면 영일만 데이터는 최신 고화질 TV 같았다. 그동안 데이터 추출 기술도 발달했고 데이터 양도 많았기 때문이다. 또 기존에 주작, 방어, 홍계 구조에 시추공이 3개가 있었다는 점도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였다. 이 시추공을 통해서 석유 매장의 필수 조건을 해제해서 확인했고 관련 리스크를 줄였다. 딱 여러분들 이 인터뷰에 기자가 던진 분석과 검증 과정을 설명해달라. 여기에 대해서 고문이 답하는 딱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람 프로페셔널이구나. 이거는 말을 지어낼 수가 없거든. 이렇게 딱 질문이 떨어지게 되면 자기 이야기를 졸있게 정연하게 전문용어로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두세 문장 보고 이 양반들은 프로페셔널이구나. 이거는 프로페셔널이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돈을 들여서 시출을 해볼 만큼 괜찮은 국책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 논쟁을 그렇게 할 영역이 아닌 것 같고 이제 과학하는 사람들이 더 시간을 갖고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 인터뷰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프로인지 아니면 아마추어인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추 성공률 20%는 어떻게 산출된 것인가 저류함, 건은함, 덕계함, 트랩 네 가지 이런 체크포인트죠. 석유 가능성 매장 가능성을 강렴하는 중요한 네 가지 조건의 확률을 각각 독립사건인 겁니다. 독립사건의 확률을 각각 다 곱하게 되면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네 가지 있을 확률이 각각 50%일 경우에 자원이 있을 전체 확률은 1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의 가지를 곱하면 6%가 나온다는 거죠. 0일 만에 20% 확률이 나오기 위해서 네 가지 조건이 있을 확률이 모두 70% 수준의 한 뜻이다. 아주 높은 수준이다. 여러분 이렇게 딱 이야기하게 되면 이 인터뷰만 보면 이 사람들이 지적으로 굉장히 성실한 프로페셔널이구나 이렇게 저는 그냥 감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이야기처럼 사기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죠.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말을 해보게 되면 그 사람의 조리가 있는지 용어를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수준을 다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지질학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저하고는 분야는 다르지만 이 말을 하는 걸 보게 되면 용어 선택 방법론 그다음에 본인의 논지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지적으로 아주 성실한 프로페셔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 아닌가 인터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인터뷰를 하면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거든요. 누구 이야기처럼 사기꾼인지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자가 80%의 실패 확률이라는 부정적 연혼도 많다. 당연히 실패 확률이 80%가 나올 수가 있는데 여전히 80%의 실패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20%의 성공 확률이면 시추는 당연히 해봐야 된다. 한국의 경우는 심지어 공기업인 석유공사가 석유사업도 하고 있지 않는가 새로운 자원 확보를 위해 시추해야 되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시추 가능한 유망구조를 찾는 사업도 계속해서 벌려야 된다. 이것은 국민한테도 좋은 일이다.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전을 찾는 것 자체가 상당히 확률적으로 낮은 사업인데 그래도 전문가적 소견에서는 20% 정도 나오면 꽤 괜찮은 거다. 해봐야 된다. 이 보시죠. 엑터지오사의 고문은 우르가이, 볼리비아 등에서 비슷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다른 나라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나 다른 나라는 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한국처럼 이렇게 뜨거운 논쟁이 일어난 것은 처음 본다. 이게 이제 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브리핑에서 나왔고 전날 보고받은 것을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대통령께서 발표하셨고 배경 설명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니까 휴스톤에 개인집을 사용하고 있고 그런 게 다 복합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워낙 사기를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사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처음에 그렇게 말을 내뱉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내뱉으면 안 되고 중간에 새로운 정보나 지식이 추가되게 되면 입장을 선회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정직함의 여러분들 징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 밑빠진 독에 물붙기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 꼬투리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도 새로운 정보가 더해지게 되면 입장을 선회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죠. 시추공 하나를 뚫는데 천억 원이 되는데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이 컨설팅 그룹에서 0일 만에 첫 시공축 위치도 아마 정알모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12테라바이트의 방대한 그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 양반들이 드라이브에 올려놓고 전 세계 본인 팀들이 이렇게 뭡니까 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내린 결론이 갔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도 이 이야기도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제대로 배운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140억 배로는 암승 내 자원이 가득 찼을 때 30억 배로는 석유가 제대로 가두 지지 않았을 때 이렇게 딱 확률적으로 이야기 항상 이 사람의 이야기는 확률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하고 해온 것이 확률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보면 이제 입장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3일 연속째 조금 여러분들이 지겨울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제 견해를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도 정확한 그런 입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경향신문에서 보도를 해가지고 이번 의욕을 여러분들 정폭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호주의 우드사이다 회사하고 여러분들 BHB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사업구조조정이 마치 동해안 여러분 광고에 대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제도 제가 강조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통상 여러분들 사업체가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면 합병을 주도하는 회사에서 합병 대상이 되는 회사에 사업구조조정을 하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그 입장을 여러분들 고문이 이야기했네요. 먼저 우리는 우드사이드보다 더 좋고 많은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우드사이드는 공교력께도 호주 최대 석유개발 예산인 BHP가 우드사이드를 인수한 지 한 달밖에 안 지난 시점에 철수했습니다. 우드사이드는 당시 미얀마 등 전 세계의 다른 사업에 동시 철수했습니다. 대개 인수 합병 시추 프로젝트 같은 대형 사업을 앞두면 소규모 사업에 손을 떼는 선택과 집중에 나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석유기업 해스도 가이아나 유전 프로젝트에 집중하기 위해 보유자산 상당수 매각했습니다. 기업 입장에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자금 확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입니다. 이런 인터뷰 내용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게 얘기느냐. 이거는 이 소위 액터 지호사의 고문이 진실된 사람인가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경험이 많은 사람인가를 이해하는데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회사가 이런 m&a를 하게 되면 소소한 이런 사업들을 다 정리정돈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오늘 이걸 다 종합하게 되면 사회가 워낙 믿을 수가 없고 또 정치적인 그런 이득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 가지고 사실도 곡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윤 정부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리고 초창기에 처음 이루어지는 국정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급박하게 이러면 그거를 발표하고 어떤 종류 질의응답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문이 증폭되는 것은 불가피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 액터 지호사의 고문이 방한하셔 가지고 해견을 하고 해견까지는 그래도 조금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심충 인터뷰를 저는 보고 이 양반이 진짜 프로구나 프로페셔널이구나 그러면 프로페셔널이라는 것은 직업윤리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주기 때문에 원하는 답을 아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여러분들 그동안 해온 직업윤리 에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인터뷰를 보고 이 사람은 제대로 여러분들이 일을 해왔고 진실되게 전문가 입장에서 이번 문제를 접근했구나 그래서 성공 여부는 장담할 수가 없겠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충분히 도전해보면 하는 그런 프로젝트다 이렇게 여러분의 입장을 정리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시죠.